잡고 항아리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편하게 호흡을 치고 항아리 앞으로 그렇지 다시 호흡을 치고 항아리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치고 호흡을 작게 해야지 네가 안 헷갈리는 호흡을 넓게 하면 몸이 흔들흔들거리거든 호흡을 잘 안내고 호흡을 많이 하면 도는게 힘들어 호흡을 짧게 하면 이곳이 움직입니다 호흡을 짧게 하나, 호흡을 짧게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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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올림카드예요? 1,2,3 몸돌아도 해야겠다 1,2,4 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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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고 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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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야κ 마야ㄷ 삼결빠리도 Join